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문제 72회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17번으로 내려갈게요. 문화유산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이 탑은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박물관에서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의 끝머리에 있는 탑이죠. 그러면 이 탑이 있었던 이 시대 이 가국가의 탑으로 맞는 걸 지금 골라주시면 되는데 설명을 같이 보고 골라 보겠습니다. 이 탑은 원래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영상기법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이 탑은 이후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시대 초반이고 이거는 고려시대 말기 탑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은 지금도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수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야간 개장을 합니다. 그 야간 개장을 하는 시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라는 걸 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영상기법으로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탑은 고려시대 탑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석가탑이죠. 석가탑이 나오고 있고 이거 신라시대 거죠. 아닙니다. 불국사에 있는 탑. 그리고 2번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이거 부여에 있는 거고 이거는 백제시대 거죠. 3번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려시대 탑입니다. 3번이 탑이고요. 4번은 이 사사자 석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신라시대 탑이고요. 저기 구례 쪽에 있는 거죠. 이거는. 자 5번 이 반쯤 무너진 모습이 조금 시그니처인데 이거는 익산의 미륵사지에 있는 탑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탑으로 맞는 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네 들었는가 임금께서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하셨다더군 몇 해 전 어린 세자를 이용해서 권세를 잡으려 했다는 죄로 귀양을 보내셨었지 나도 들었네. 중전마마의 동생으로 임금께서 정도전을 숙청할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 정도전은 숙청한 사람. 이거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는 것은 개국공신한테 나눠준 땅인데 이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하는 겁니다. 태조 왕건. 주자소를 두어서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잘 연결을 못하는 특징이긴 하지만 태종 이방원 때 정리되고 처음 시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활자 만드는 주자소 만드는 것도 태종의 업적 중에 하나죠. 개미자를 만들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갑인자라고 나오면 세종이 될 수 있겠고 개미자라고 나오면 태종입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3번 정치도감을 설치를 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단은 이거는 충모광 고려의 충모광 때 하는 건데 이 충모광식이라는 걸 몰라도 땡땡 도감이라고 들어가면 주로 고려시대에 있었던 관청이나 기구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구황 찰류를 간행을 해서 기근에 대비를 했다. 이 책이 나오는 것은 조선의 명종 시기입니다. 명종. 유자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의를 처형하였다. 남의 장군이라고도 알려진 사람인데 남의가 처형이 되는 이 시점은 임금 시기로는 예종인데 사실은 헷갈리는 선지로 나온 거고 크게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태종에 대한 업적으로 2번을 같이 연결해서 짝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에 2번으로 답을 찾으시고 19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도로명으로 보는 역사 만리제로 이 도로명은 만리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만리제는 조선의 문신인 최만리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세자의 스승이기도 했었던 최만리는 세종이 학문연구 편찬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땡땡땡의 부재학으로 활약을 했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로 올려서 세종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네, 여기는 그 유명한 집현전이죠. 자, 집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은대라고도 불렸다는 것은 집현전이 아니라 이거 승정원입니다. 일종의 비서기구죠. 승정원. 전문강자인 칠제가 운영됐던 것은 이 고려의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죠.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던 거 이거는 조선시대의 호조입니다. 호조. 6조 중에 하나인 호조에서 하는 거고 단종의 보기 운동을 계기로 세조에 의해서 폐지가 됐죠. 이쪽에 있었던 성산문이나 박팽년이나 이런 집현전 학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4번이 집현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되겠습니다. 대사성을 수장으로 죄주, 직강 등에 관직을 두었다. 이거는 성균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집현전 설명으로 맞는 거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20번. 밑줄 그은 전하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거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하께서 성군을 이으셨으니 예약으로 태평시절을 일으키실 때가 바로 지금이다. 장학원 소장의 의계와 악보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끊어지고 문드러졌다. 다행히 보존된 건 역시 모두 엉성하고 오류가 있으며 빠진 것이 많다. 이에 성현 등에게 명해서 다시 교정을 하게 했다. 이 책이 완성되자 악학괴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악학괴범하고 같이 이 임금을 짝꿍으로 외워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성종입니다. 장학원에서 의계랑 악보랑 이런 걸로 언급이 처음에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는 세종이 나오는데 그 뒤에 세종이랑 비슷한 업적을 하면서 시스템과 책 같은 거 많이 완성하고 편천하고 하는 거 이거 거의 성종의 업적으로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성종식이 언급되는 책 중에 악학괴범이 있고 그리고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성종이 재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예약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이거 김장생이라는 분이 하는 건데 이거는 선조식이 좀 이제 조선시대 후반부에 그동안에 있었던 가래라고 하는 책을 분석하고 얘기하고 풀어 써주는 그런 책이 나오는 건데 굳이 암기는 하진 않아도 되고요. 일단 성종 해당 시기가 아니고 상당히 뒤식이에요. 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대표적인 성종의 업적이죠. 2번이 답이고요.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휘고가 편천이 되었다. 이것도 막 암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자면 정조 임금 때 하는 겁니다. 정조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세워지는 것은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 때 일이고요.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을 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되는 시점은 선조 시기입니다. 조선 후반대 일이에요. 20번 성종의 업적으로 2번의 경국대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미출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곳은 최근에 개방된 효릉입니다. 조선 국왕인 인종과 그의 왕비인 인성왕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인종은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망을 하였고 이 인종의 죽음은 윤원형, 윤임 등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살인의 피해를 입은 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종 다음에 명종이 또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을사사화죠. 외척 다툼으로 있었던 사화. 윤원형을 소윤이라고 하고 윤임 일판을 대윤이라고 하는데 이 왕실의 외척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축출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게 을사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을사사화가 일어난 시기 연표에서 골라보면 사화가 총 4번이 일어나게 되는데 연상구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종 때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조강조가 축출이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을사사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임금들이 즉위를 하게 되겠죠. 기묘사화보다는 뒤쪽에 있어야 되고 선조의 즉위보다는 앞선 시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에 4번으로 찾고요. 22번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림으로 보는 조선사절단의 여정 사로 승구도는 1748년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이 가라고 하는 거는 조선통신사죠. 통신사 부산에서 에도에 이르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일본의 명승지나 사행 중에 겪은 인상적인 광경을 30장면으로 표현했는데 위에 그림은 사절단이 에도로 들어갈 때 보았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자, 그러면 조선통신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거는 청나라에 보냈던 사신단이고요. 아니죠.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비밀리에 가지 않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갔어요. 이거는 나중에 일본에 보냈던 어떤 사절단이 비밀리에 파견되는 게 있는데 좀 여론이 안 좋아서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갔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좀 구한말에 근대 시기로 넘어갈 때 이런 걸 했었던 적이 있지만 일단 조선통신사로 불렸던 이 시기는 아니에요. 비공개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영희,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한 거는 조선통신사가 아니고 보빙사라고 하는 미국에 보냈던 사절단이고요. 사행을 다녀온 여정을 조천록으로 남겼다. 조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 쪽에 사신으로 파견됐었던 사람이고요.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게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가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22번에 5번 2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오른 것은 1점인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희안 특별전 강희안 조선 전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강희안의 대표작입니다. 강희안의 대표작이라면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4번에 보이는 그림이 고사관수도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매화가 피어있는 풍경을 그린 매화초옥도라는 그림인데 조선시대 후반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매화가 막 그려지는 그림들이 매화풍경을 막 묘사하는 그림이 통상 조선 중반 이후에 후기 정도에 유행을 많이 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전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일단 김정희의 어떤 화풍을 사사받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일단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조선 전반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그림의 양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2번도 조선 후기죠. 신윤복에 풍속하고요. 월화정인이라는 거고 이 3번은 김홍도가 그린 건데 송소건 시사야연도라는 그림이에요. 송소건이라고 지금의 인왕산 밑에에 소나무하고 바위가 우거진 경치가 좋은 데에 밤에 모여가지고 중인들이 모여서 시사 모임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5번은 정선이 그린 그림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정선이 금강산 그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4번으로 강희안의 그림을 찾아주시면 돼요. 24번 밑줄 그은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비운의 의순공주 애숙 삼전도에서 구력적인 항복으로 전란이 끝났습니다. 삼전도 청섭정황 삼전도 구력 항복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병자호란이죠. 자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는 거는 이 전란시기랑 관련이 없죠. 조선시대 전반의 세종시기고요. 외국우를 토벌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을 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때 있었던 거고 병자호란이랑 연관되지 않아요. 이전 시기의 일이죠.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게 이거랑 관련된 정답이 되겠고요. 병자호란이랑 연결된 거 3번이고요.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같은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 4번 5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4번에 3번으로 찾아줄게요. 25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5번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원익은 박나배 패단을 없애고자 선해청을 두고 이 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익으로 대변되고 김육이란 사람도 나오네요. 박나배 패단을 없애려고 설치를 한 거는 만든 거는 대동법이죠. 대동법 이거는 일종의 공납의 패단인데 특산물을 바치는 거를 사람들이 중간에서 편법으로 착복을 하고 대납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박나배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돈을 쓰게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대동법으로 이거 특산물 바치지 말고 이거를 쌀이나 나중에 동전이나 뭔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균일하게 그거를 품질을 볼 수가 있는 걸로 바꾸자 라고 했던 게 지금 대동법이죠.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거는 호포제에 대한 설명이고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는 거는 균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조 때 했었던 균역법에서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결작을 부과한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균역법이랑 연관된 거고 전세를 풍용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과세하는 공법이라는 건 세종 때 나왔던 제도고요.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서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이건 2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균역법으로 구멍나는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요거를 한 거죠. 5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더 이상 물건으로 납품을 하지 않을 거니까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은 또 이걸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주는 이런 업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대동법이랑 세트로 짝꿍으로 나오는 게 바로 공인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 5번이에요. 2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메타버스로 만나는 조선의 인물인데 요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나는 희빈 장씨 소생을 원자로 정한 데 반대했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희빈 장씨 면 장희빈 이겠죠. 기축봉사 장희빈 기축옥사 이런 거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실 건데 요걸로 나오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요사람은 서인에 거두였던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줄게요. 기회 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예송론쟁이라고 있잖아요. 상복을 몇 여름 이냐 하는 이거를 가지고 싸운 건데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자의 대비의 복상을 가지고 싸운 건데 이게 두파로 나뉘어서 효종이 사실 장남이 아니잖아요. 소연세자가 장남이고 이 사람은 장남이 아니니까 차남이니까 상복을 입을 때 기존에 차남이 입는 거를 입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약간 효종의 정통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겠죠. 그런데 차남이어도 임금이 됐으니까 장남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장남의 장례식에 입는 것처럼 오는 건데 지금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차남이니까 차남에 맞춰가지고 1년만 입자 이런 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기념설입니다. 일단은 1번에 바로 송시열의 설명이 바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오답 정리에서 아닌 것들 쳐내 보겠습니다. 지전설을 주장한 의산문담을 지필하는 거는 홍대용이 하는 거죠. 담원 홍대용이 하는 거고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정재두가 하는 거고요. 역대 명피를 연구해서 추사체를 창안하는 거는 김정희죠. 양반의 허래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짓는 거는 박지원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26번 찾아주시면 돼요.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변사의 계사에 현재 시전의 병패로 서울과 지방의 백성이 원망하는 바는 오로지 도고에 있습니다. 시세를 조종해서 이익을 취한다. 이 도고라는 게 뭐냐면 독점적인 도매 상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도고가 출현하는 경제상황이 언제냐.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부의 일입니다. 조선후기 그러면 조선후기의 경제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때 얘기죠. 혼자 고려시대 게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일단 아닌 것으로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가 다 조선시대 후반이면 되겠죠. 담배와 면화 등의 상품작물이 재배되고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내기법이 확대가 되고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개발에 허용되는 것 이거 전부 다 조선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려시대가 들어가 있는 1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상현실버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창문 스크린으로 보고 계신 것은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동작입니다. 이 왕의 명으로 이덕무 박재가 백동수득이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는 기존의 무예신부의 마상무예가 추가돼서 총 24개의 무예가 실려있습니다. 장용령의 훈련교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가 만든 이 무사 부대로 만든 것이 장용령이었죠. 장용령 부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무예도보통지 그리고 이덕무 박재가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정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조 때 등용된 사람들이니까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거 숙종에 하는 거고요. 이거 숙종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왕으로는 고종식이지만 실제로는 흥선대원군이 주도했었던 일입니다.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을 편천하는 사람은 정조의 할아버지였던 영조가 하는 거예요. 영조. 영조 시기 정도가 되면 처음에 초반에 만들었던 경국대전에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추가로 만들어진 법전 좀 수정된 법전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리뉴얼 개편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속대전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4번 규장각의 검소관을 두어서 서울 출신의 학자들을 기용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4번 여러분들 집현전 하면 바로 세종 떠오르시죠? 그러면 규장각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정조를 짝꿍으로 딱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정조가 만든 데고요. 정조가 여기다 인재등용을 하기 위해서 규장각의 각신을 돕는 사람들로 검소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검서청을 두고서 이 검서관으로 뽑힌 사람들이 정조가 아니었더라면 벼수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서자 첩의 자식들 그래서 서울 출신들의 학자들이 이쪽으로 등용이 되는데 여기 지금 언급돼 있는 이덕무와 박재가가 대표적인 서울 출신의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기용됐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실게요. 자 28번은 4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한기 시기의 신문이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성순보 정부에서 발행한 순한문신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열흘에 한 번씩 발행했었던 순한문신문이고요. 그럼 이거 없는 거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자 독립신문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이 되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기억니은이 들어가는 걸로 1번으로 답은 바로 나왔는데 오답 피해보겠습니다. 황성신문이 다인데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의 사진이 실렸다. 1936년에 손기정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을 때 일장기 지훈사진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입니다. 이거 해당사항 없죠. 상업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것은 대한메일신보가 아니라 한성주보라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에 1번 30번 가나 체결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별로 연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6측, 7측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의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곡식을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부가조약이 없어요. 특정 시기에는 안 된다든지 어느 양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은 하나도 없고 그냥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요.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이긴 한데 이게 이런 거가 들어있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조항을 체결을 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약칭으로 강화도조약이라고 부르죠.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건데 강화도조약 1876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아주 불평등하게 맺었던 근대적인 첫 번째 조약이죠. 자 1번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강화도조약이 첫 번째 시기에 가 시기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느 시기에 있었던 거냐 제9관, 제37관 이런 게 있는데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의 해관을 통과할 때에는 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서 어?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된대요. 여기는 관세 조항이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관세라는 게 언급이 돼요. 뭔가 이 사이에 관세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동이 있었던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보니까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해서 국내의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그 지역의 지방관이 일본의 영사관에게 미리 통지를 하면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반공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공령.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면 쌀을 수출을 할 만한 양이 안 나오는데 수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규정한 반공령 규정이 들어간 이 시점은 이거는 1883년에 체결된 이 통상 장정을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하거든요. 그 83년도에 다시 이걸 체결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체결하고 났더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거를 개선해가지고 다시 체결을 한 건데 아무런 어떤 중간 단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요구해가지고 관철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이 사이에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찾으면 되겠죠. 여기는 무역장정이 다시 업그레이드되기 전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 한 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답인데 이게 82년도의 일이거든요. 사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역장정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시점을 했던 거가 어떤 조약을 보고서 영향을 받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요구하기 직전에 체결됐었던 게 우리가 서양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이랑 이 통상조약을 맺어요. 근데 여기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관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안 잊지도 않다가 이제 외국하고 체결을 할 때에는 요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도 업데이트본을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조약이 먼저 맺어지고 나서 이게 맺어지는 게 맞겠죠.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사이에는 1번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뒤시기거나 이전 시기로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용안포조차 요구하는 거 1903년쯤이고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도 나의 뒤시기 85년, 1885년도의 일입니다.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을 하는 거는 운요호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요게 체결이 되는 거니까 요 4번은 가예 이전 시기고요.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조약이 맺어지는 거는 조청이 아니라 한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899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뒤시기로 언급이 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조약의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1번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의 1번이에요. 31번 밑줄 그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조선왕 전학계 9월 말에 평양의 대동강에서 좌초한 미국 상선이 좌초가 뭐예요?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미국 상선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배가 불살라졌다는 고통스럽고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배가, 미국의 상선이 우리나라 평양의 대동강에서 불살라진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1866년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는 너네하고 뭐 할 생각 없으니까 나가라 하면서 물이랑 조금의 식량을 주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분이 평양의 군민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배를 좌초를 시켰던 거죠. 우리 쪽에서는 정당방위로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맞는 거 어떤 건지 골라보겠습니다.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고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시점은 이 병인년 이전식입니다. 병인년에 둘 다 이전식이라서 이거 뒤에 나오는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황사형 백서 사건도 순조 완전 즉위 초반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이거의 이전이에요. 어지현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쵸? 어지현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한 이 전쟁은 신미양요입니다. 이거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1871년에 신미양요가 터지죠. 그러면 순서상으로 그리고 인과관계상으로도 이거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는 4번이 적절하겠죠.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의 조총 부대를 파견하는 거는 또 한참 전이네요. 효종 때 일이니까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31번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32번 마지막 32번 보겠습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망명을 했었던 박영효가 귀국을 했다네 며칠 전에 내무대신으로 임명이 돼서 총리대신인 김홍집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주도한다. 독은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는 이 상황은 이제 2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단발령이 공포되었다네 그래서 지금 반대상소가 빗발치고 있다네 이거는 을미개혁이고요.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과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1차 가보개혁대 1입니다. 이거의 이전이에요. 그래서 사이에 못 들어오고요.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일이죠. 이거보다 이전입니다.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이 교정청이 설치가 되는 것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죠. 요청으로 집강소나 교정청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이전식입니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5군영이 2형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거 18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초기 개화정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다가 사신단, 사절단 같은 거 좀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신사들이 보고 배운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초기 개화정책 같은 걸 설치를 하거든요. 통리기무아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고종이 초반에 개화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때 군부대도 근대적으로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5군영을 2형으로 통합을 하고 별기군이라는 걸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이전식입니다. 좀 초기 개화정책 중에 하나예요. 교육입국조소가 반포되었다. 이게 2차 가보개혁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차 가보개혁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라서 순서상으로는 이 사이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일 거고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전쟁이나 이런 사건들은 앞뒤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땡땡개혁, 땡땡개혁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인과관계보다는 이제 어떤 것들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뒤 관계가 반드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개혁은 초기 개화정책이 있고요. 초기 개화정책이 있고 가보개혁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뒤에 광무개혁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의 특징들을 표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2번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번으로 골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32번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풀겠습니다.